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한 말을 여러 번 들어보았으나 그 중 가장 흥미를 끈 것은 조지 레낙스 실화입니다. 조지 레낙스는 제프순주에서 말을 훔치던 사람이었는데 새두육 지방에 있을 때도 말을 훔친 죄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광속에 들어가 탄을 파고 있었는데 일을 하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되기 전에 광이 무너져 그는 탄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파묻히게 된 지 약 두 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도관이 모든 재수가 다 나왔는가 살펴봤는데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찾아보았을 때 그는 채탄 속에 파묻혀 완전히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장리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재수들이 그의 머리와 다리를 들고 간이 놓여있는 벽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재수가 실수하여 그만 그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가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죽은 그의 입에서 깊은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물을 찾으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조지 레낙스의 간증 내가 그 탕관 갱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부터 어떤 사고가 날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경구 감독자인 그레슨 씨를 찾아가 사실 이야기를 하고 빨리 와서 갱내의 안전도를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와서 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혹시 일을 하기 싫어 꾀를 부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즉시 돌아가 일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갱속으로 들어가 약 한 시간 정도 일을 했을까 말까 했을 때 천지가 캄캄해지고 나는 어떤 거대한 철문 같은 곳으로 빨려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죽어 다른 세상으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떠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그 문같이 보이는 곳으로 얼마간 걸어가니 내 앞에 한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빛은 없었으나 달빵과 같이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그 강둑에 얼마간 서 있으니 강 위에 노를 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한 사람이 나 있는 곳으로 다가와서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나를 데리러 왔다면서 같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나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때 그에게 그가 누구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딘가 물어보고 싶었으나 혀가 입천장에 붙어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를 줘 건너편 언덕에 도달하여 언덕 위에 올라가니 나를 건너준 사람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강둑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을 바라다 보니 두 갈래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길은 모두 어떤 어두운 계곡을 지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는 넓고 가기가 편한 듯이 보였고 다른 하나는 길도 좁고 험하고 방향도 넓은 길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본능적으로 넓은 길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얼마간 가니 갑자기 더욱 캄캄해지고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이따금씩 번개뿔이 번쩍였으며 그 빛이 번쩍일 때마다 그 길을 보게 되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가니 갑자기 내 앞에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괴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괴물은 모양은 사람과 비슷했으나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몸이 크고 등에는 큰 날개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의 색깔은 내가 파던 석탄 색깔과 같이 검었고 몸은 완전히 나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길이가 약 열다섯자 정도 되는 긴 창을 하나 들고 있었고 눈알은 빛이 났으며 이빨은 진주같이 희고 적어도 1인치씩이나 되는 듯이 길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는 너무 크고 넓적하여 코라고 부르기가 어색할 정도였고 머리칼은 거칠고 길고 무겁게 축 늘어져 어깨를 덮고 있었고 그의 음성은 어떤 순회 동물원에서 번뜻한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같이 들렸습니다. 내가 그를 보자마자 태풍에 버드나무 같이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창을 들고 막 나를 쪼갤듯이 보았으며 평생 들어보지 못한 무서운 음성으로 자기를 따라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는 나를 인도하려고 보냄을 받고 온 자였습니다. 더구나 그의 강압에 나는 별 수 없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얼마쯤 가니 우리 앞에 아주 높은 산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그 산의 일면은 수직으로 깎아 자른 절벽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벽 위쪽을 바라보니 여기가 지옥이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인도하던 그 괴물이 벽 쪽으로 가서 창자루로 벽을 세 분 두드리니 거대한 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산속을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는 동안 얼마간 그 심한 애굽의 흑암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자의 요란한 발자국 소리만 듣고 날아갔습니다. 그 산속을 통해 지나는 동안 내 귀에 수많은 사람의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중 내가 분명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물 물 하며 물을 애타게 찾는 소리였습니다. 그 산을 통과해 끝까지 가니 또 다른 큰 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문에 도착하기 직전에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물을 찾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안내자가 그 문을 두드리니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가니 한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나를 안내하던 자가 나를 그 들판에 내버려 두고 또 다른 나와 같은 영혼을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떠나버렸습니다. 내가 그 들판에서 얼마간 서 있으니 정과 비슷한 또 다른 괴물이 하나 내 앞보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은 창 대신 큰 칼을 하나 들고 있었으며 나의 장래 운명을 말해주기 위하여 온 괴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무서운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는 이제 지옥에 왔다. 고로 이제 너는 모든 소망이 다 끝났다. 내가 이곳으로 올 때 산속에서 목말란 물을 찾고 있는 수많은 신음소리를 들었잖는가. 내가 통과한 그 통로 옆에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 그 불못이 곧 너에게 임할 너의 운명이다. 너도 그 불못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 고통의 불못으로 들어간 자는 어떤 소망도 없다. 이제 너도 그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 이 볼판에 잠깐 머물며 내가 받을 이 영원한 고통 대신 내가 거절한 그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던 저 천국 행복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도록 한다.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나를 떠났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며 보고들은 그 무서운 모든 참견들로 인해서인지 모르나 그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울적한 심정이 온몸을 누르게 태웠고 몸에는 힘이 완전히 없어졌고 사지는 물같이 되고 바닥 없는 웅덩이에 한없이 빠져내려가는 한 덩이의 돌 같은 느낌이 들며 졸음이 온몸에 퍼붓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자는 것도 깬 것도 아닌 상태에서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들고 멀리 높은 곳을 바라보니 전에 성경에서 읽어본 그 아름다운 성이 보였습니다. 보석같이 꾸며진 그 놀라운과 아름다운 성 그리고 또 그 옆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넓은 초장이 있었고 생명수강과 유리바다도 있었으며 술을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그 성문을 출입하며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나의 늙으신 어머니도 보였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몇 년 전 나의 나쁜 행실을 보다 못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나를 그곳으로 오라 선지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 위에는 수만근이나 되는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냘픈 훈풍이 불어 꽃의 향기를 몰고와 잠깐이나마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훈풍을 따라 천사들의 음악소리가 더 분명하게 되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미칠 듯 하였습니다. 나도 저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거절하여 잃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원통하여 견딜 수 없어 후회하며 울부짖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아름다운 천국의 행복을 잠깐이나마 맛보는 듯한 찰나에 그 기쁨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졸던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흑암 중에 있던 괴물이 와서 내가 멸망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라 하여 내가 그를 따라서 그 어두운 복도를 얼마쯤 가니 통로 옆에 한 열린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 열린문을 막 나가니 그 무시무시한 불못이 보였습니다. 내 눈이 닿는 데까지 못 빛을 바라보니 그것은 실로 문자 그대로 무서운 불과 유황의 못이었습니다. 그 불못 중간에선 큰 불기둥이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으며 목가에서 양편으로 휘말려 솟아올랐습니다. 그 사납고 거친 불의 파도는 못의 양벽을 치고 태풍이 불 때 바닷가의 파도같이 다시 높이 치솟아올랐습니다. 그와 같이 불이 휘말려 오르는 순간 사람도 같이 따라 멀리 치솟았다가 다시 깊은 불 속으로 가라앉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잠깐 동안 불리로 솟아올라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물을 찾아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가 터져나왔는데 그 소리는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이 넓은 불의 바다에 부르지는 그 망령들의 비명은 메아리가 되어 그칠 새 없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내가 들어온 그 문들을 돌하다 보니 그 문 위에는 무서운 글자가 씌워 있었습니다. 이 불못이 바로 너의 운명이다. 그리고 이 불못은 영원토록 끝이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땅이 점점 내려앉기 시작했으며 내 몸이 그 불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으며 그와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갈증이 들어 물 물 하다가 깨어난 곳이 교도소의 병원이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교도관들은 내가 미쳤는가 하여 독방에 가두어놓고 선반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무서운 지옥과 천국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무서운 것을 보고도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얼마나 큰 다행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이제 결코 이 무서운 곳으로 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원에서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보고 나는 즉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즐거이 갈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 무서운 지옥의 참경들과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꿈이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잠시 후 아름다운 그 천국으로 가서 나의 늙으신 어머님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가에 앉기도 하고 넓은 초장으로 언덕으로 아름다운 꽃밭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니기도 할 것인데 그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할 극치의 아름다움이며 거기에서 나는 구속받은 성도들과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옛날에 범죄할 때 사귀던 친구는 이제 다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출소하면 고룩한 성도들만 사귈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주님 이 간증을 들은 모든 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조로 섬기고 모든 죄에서 떠나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없어서 지금까지 진짜 살게 됐습니다.